뭐?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여. 공략하는 상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지. 내가 장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좀 도와줘? 어떻게 형? 장나라는 아주 단순해. 이 낭만에 약하고 아주 작은 거에도 큰 감동을 하는 스타일. 그런 스타일. 아줌마 소주 한 병 주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두 분 안주를 뭘로 드릴까요? 골뱅이오침 주세요. 꼼장으로 바꿔주세요. 영구 오빠. 가빈아. 혹시 우리 마켓 탈리파시와 통화하는 코프로는 없어. 우리 천세 영구니야. 맞아요. 가빈아. 영구 오빠. 야, 장나라 너 어디가? 어, 동근아. 가긴 어딜 가. 기숙사 가지. 그래. 너 우리 놀러 갈까? 미쳤어? 내가 너랑 왜 놀러 가?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? 어디 가는데? 됐어. 타기네. 야, 꽉 잡아라. 떨어진다. 알겠습니다. 나 사실 유람선 처음 타보는 거다. 너무 좋아. 야, 깜빡했네. 내가 저기 음료수를 사온다는 걸. 야,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. 내가 후딱 갔다 올게. 어. 빨리 갔다와. 어, 벌써 가잖아. 아니, 이 애는 왜 안 타는 거야? 야, 장나라 재밌게 놀아. 야, 어떻게 된 거야. 빨리 타. 잘 갔다와. 행복해야 돼. 야, 야, 동근. 야, 동근. 아, 씨. 뭐 어떻게 다는 거야. 누나. 나 누나한테 질신내. 정식으로 다시 한 번 프로포즈 할게. 누나 나랑 사귀자. 양동근이. 뭐야. 그럼 양동근이랑 짜고 그런 거야? 너 내가 까물지 말랬지? 너 죽을래? 어, 죽을래? 까물지 말라고 했잖아. 야, 손 그만 내리면 안 돼? 가만히 있어. 바닥은 차고. 너가 다 술을 자꾸 로 Sui한 사람아. 느끼고 있습니다. 아, 은하. 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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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. 하지만 사랑해요 그댈 만질 수도 없는 사랑이지만 님들 닦는 말을 들었죠 슬픈 목소리 미안해. 난 그게 그런 옷인지 몰랐어요. 신경쓰지마. 그게 남아있는줄 알고